장호지호TV 우리 지호 그림 그리는 거예요? 지호야 토끼 그리는 거야?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볼까? 잠깐만 빨리 넘기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? 잠깐만 왜그래? 지호야 너무 똑같아 응? 봐봐 여기 귀 여기 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잘했어 아니 화내지 말고 잠깐만 잘해서 그래 잠깐만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다시 그리려고? 그래 다시 그려보자 오 지호야 아까보다 낫다 확실히 왜냐면 이게 귀 귀 같아 그지? 지호야 그거 의도한 거 맞지? 이거 그린 거 맞지? 지호야 귀 눈은 어딨어? 아 그게 눈이야? 봐봐 아 이거 밥풀이 눈을 표현한 거구나 지호야 너 창의성이 있다 지호야 그럼 발은 어딨어? 발? 발은 어딨어 지호야? 발 불 켜졌다 응 불 켜졌다 머리가 땀 찼어 머리가 땀 찼어 머리가 땀 찼어 왔다 온 거? 지호야 안 되겠다 지호야 안 되겠다 응 꼬꼬 응? 꼬꼬 꼬꼬 여기 있어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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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꼬 꼬꼬꼬 꼬꼬꼬꼬 아 알겠다 너 그거 지금 요거 다리 그린 거지? 지호야 꼬꼬꼬꼬 꼬꼬꼬 꼬꼬꼬 너 혹시 화난 거야? 아빠한테 지호야? 입이 좀 나온 거 같은데? 응? 꼬꼬 꼬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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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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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연필을 가지고 마쓰이를 하세요 마쓰이는 7세 이상이에요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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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까 토끼누라메 그치? 토끼눈 마쌰 자세 좀 할지 말고 마쌰 안돼 여기 Alpha 7세 이상이야 안 돼 안 돼 고ines 아 이제 운다 이제. 정우오빠 오면 운다 이거. 큰일 났다. 이거 아빠 다 지워놔야 돼. 에 지효야 진짜 안돼. 진짜 안돼. 지효야 이제 우리 그만 그리고 이거 다 빨리 치우자. 이거 치우기로 빨리 치워. 빨리 치워. 큰일 났어.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. 이거 오늘 산 책상인데 지효가 여기다가 마세일러 했어요. 큰일 났다. 지효야 너 빨리 치워 넣어둬. 이거 정우가 아끼는 지우개인데 이거 너무 티나는데 큰일 났네. 이걸로 해야겠다.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지효야. 지효야 너 빨리 도와줘. 진짜 큰일 났어. 뭐하니까. EBC 수업은 음악 수업이야 지효야. 왜이래 배터리가 없나? 잘 나오지 않는다. ish. 하긴 하루나қ이. 하긴 하루나қ이 아는색. 너무 동생이. 저하루나, 그건나. 아하. 음. 황. 으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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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밤은 껴어. 괜찮아 이 작은별 음악에 묻혔을거야 소리가 다행으로 생각해 지우야 맞아 맞아 그런다 응 뭘 또 응이야 발빠빠이 내일 또 만나요 바빠이 지우 바빠이 지우 바빠이 지우